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에 부산에서 윤석열 후보와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만나서 젊은이 거리에서 원팀으로 빨간색 후드티를 입고 유세를 했는데 그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후보 두 사람이 걸어나가기가 힘들 정도로 인산인해를 이뤘고 또 함께 사진을 찍자는 사람이 몰려들었습니다. 자 뭐 앞에 쓰여있는 글씨도 사진을 찍고 싶은 사람은 말씀하세요. 이렇게 섞여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부산에 많은 사람들이 몰렸던 것은 그동안 갈등관계를 빚어왔던 국민의힘이 당대표와 그리고 후보가 함께 유세도 했고 그리고 뭔가 잘 될 것 같다. 지금 뭐 사실 분위기로서는 그냥 가만히 가면 이길 수 있는 선거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재명 쪽에 실책이 너무나 많고 잘못이 많고 그리고 비리 의혹에다가 갈수록 거기도 뭐 이런저런 사고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어제 이 행사를 하고 난 뒤에 윤석열 후보와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각각 자신의 SNS를 통해서 어제 행사에 대한 소회를 밝혔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는 선대위 구성 과정에서 불거진 진통에 대한 신경을 밝혔는데 과감하게 추진해야 할 때는 추진하지만 기다려야 할 때는 기다리는 것도 저의 리더십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다리는 리더십. 시간도 때로는 일을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윤석열 후보가 과거에 고시 공부를 할 때 구수를 한 이런 철학이 아닐까. 아니면 구수를 하면서 터득했던 일종의 이런 경험이 아닐까. 지혜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기다려야 할 때는 기다리는 것도 리더십이다. 기다리는 리더십을 말했습니다. 본인이 SNS 계정에서 이준석과 함께 했던 부산 일정을 회고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종인 박사님이 총괄 선대위원장직을 수락했다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분위기는 아주 뜨거웠다. 이렇게 회고하면서 부산 시민의 정권교체 열망을 확인한 하루였다라고 밝혔습니다. 그간의 심정을 들여다놨는데 본의 아니게 많은 진통이 있었고 당원과 국민께 불안과 걱정을 끼쳐드렸다면서 선고스러운 마음에 고민을 거듭한 시간이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는 아홉 가지가 다르더라도 나머지 한 개, 즉 정권교체에 대한 뜻만 같다면 함께 간다는 믿음으로 지금까지 왔다. 이렇게 설명하고 사람들이 모두 안 될 것 같다고 하는 일을 대화를 통해서 해내는 것이 정치이고 그리고 그것이 정치의 매력이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독일 통일을 이룬 비스마르크의 정치, 비스마르크의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라는 말을 믿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일의 철혈 재상, 비스마르크. 비스마르크는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다. 독일의 통일을 이뤘던 아주 불세출의 인물이죠.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다. 안 될 것 같은 것도 되고 될 것 같은 것도 안 되고 이게 정치는 생물이기도 하고 가능성의 예술이다라고 말하는 게 일맥상통한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는 기다려야 할 때는 기다리는 것도 자신의 리더십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끔은 시간도 일을 한다. 시간도 일을 한다. 아주 중요한 말 같습니다. Time works. 시간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런 누가 노력을 한 것도 아닌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해결됐다. 누가 해결했느냐? 시간이 해결됐다. 시간도 일을 한다는 겁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바른 길을 위해서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더 큰 어려원도 감내할 수 있다. 이걸 보면 지금 시간, 많은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행한 사건도 겪고 또 선택도 하고 이러는데 가장 힘들 때, 그때 기다린다는 것. 이게 우리 인생에서 시간이라고 하는 게 때로는 모든 문제를 풀어주는 마스터키와 같다는 것을 고통을 당한 분들 또 그걸 지나고 나면 그분들은 그렇게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시간이 해결됐구나. 시간이 약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듯이 시간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아주 큰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흘러가면서, 지나가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시간이라는 건 똑같이 주어지지만 그러나 시간이, 그게 진공상태에 흘러가는 게 아니라 시간 또한 뭔가 일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조금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바른 길을 위해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더 큰 어려움도 감내할 수 있다. 더 큰 어려움. 이게 지금 윤석열 후보가 지난번에 이준석과 갈등관계를 빚으면서 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나? 왜 단판을 짓지 못하나? 왜 맺히지 못하나? 뭐 이를테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님 아니면 안되다. 과감하게 물리치고 혼자서 가라. 무소의 뿔뿌붙처럼 혼자서 두벅두벅 가라. 하는 그런 지지 또는 이런 지적하는 글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라면 더 큰 어려움도 감내할 수 있다. 이게 전에 말했던 여러 가지 한신의 과하지욕 가량이 소유로 지나가기도 하고 또 월황의 구천이 이렇게 함녀의 말하자면 대변 맛도 보면서 곧 퀘차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안심시키고 있다가 나중에 와신 상담을 통해서 공격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다시 정복시키는 그런 건데 이런 걸 보면 지금 뭔가 지혜, 기다림, 인내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우리 인생에서는 권력과 결보되고 있으면 그게 고사성화가 되고 그게 역사가 되고 그게 경구가 되고 이렇게 쭉 흘러내려오는 과정이다. 모양은 다르겠지만 본질은 똑같아 하는 겁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는 마지막으로 정권교체를 위해서 다시 하나가 되어 시작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히 6일에는 선대위 출범식에서 김종인 위원장과 김병준, 이준석 두 상임선대위원장 그리고 우리 동지들과 함께 단합된 힘을 보여드리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합된 힘을 보여드리겠다. 이런 비슷한 시간에 이준석도 비슷한 글을 올렸습니다. 이준석도 어제 후보와 울산에서 부산 방문을 확정한 후에 어떤 비단 주머니를 풀어볼까 고민했다고 합니다. 비단 주머니. 그러다가 예비 후보가 예비 후보 기간 후보와 젊은 세대가 만날 때 입을 만한 전투복을 선보였다. 한 달 전에 만들었다고 합니다. 한 달 전에 만들어둔 것인데 이제 서울에서 긴급하게 수송해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명한 붉은 색상은 군종 속에서 서로 눈에 띌 수 있게 하기 위한 선택이고 함께 선명하게 보일 수 있는 노란 궁서체 문구는 말 그대로 글자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기 위한 선택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진 찍고 싶으면 말씀해 주세요 하는 글자를 쓴 것은 이렇게 집중도를 높이기 위한 선택이었다. 자 오늘은 후보와 제가 입고 콘셉트를 보였지만 앞으로는 후보가 가는 곳마다 붉은 색상의 옷에 노란 글씨로 자신의 의상을 만들어 입고 오시는 분들은 제가 현장에서 보시고 그 메시지의 의미를 널리 알리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세 현장에다가 붉은 색상 옷에 노란 글씨로 자신만의 의상을 만들어 입고 오는 분들. 자 여기 또 유행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유행. 그렇게 되면 그날 현장에 또 이렇게 까만 옷에 노란 글씨를 쓰고 온 사람들에게도 이준석은 이벤트 행사를 알려드리고 그분들의 글도 소개해 드리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터넷에 이런 후드티 제자하는 곳이 많다고 알려주면서 세상에 던지고 싶은 메시지를 담아달라. 선거법상 후보의 이름, 정당명, 기호, 지지, 호소 등이 들어간 내용은 안 된다. 세상에 대한 여러분의 분노, 기대, 다짐, 희망 등을 자유롭게 표현해서 입고 와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입고 오면 현장에서 소개해 주는데 거기다가 윤석열이나 기호나 이런 걸 쓰면 또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을 쓰면 그게 이제 선거법에 위반되니까 그건 안 되고 꿈, 희망, 나는 일자리를 갖고 싶다. 나는 새로운 창업을 하고 싶다. 나는 세상을 어떻게 바꾸고 싶다. 이런 것들 다 여러분들 걸쳐서 오면 이렇게 소개를 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뭔가 분위기가 확 끈 달아올랐습니다. 훅 달아올라서 지금 두 사람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아주 지금 약간의 흥분이 배어있는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이 분위기가 그대로 이어져서 내년 3월 9일까지 그 3월 9일 그 다음에 10일 날 오전에 활짝 웃는 축하의 세레모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 성창경 TV